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보이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요즘, 교회학교 친구들과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울려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몸을 부대끼는 활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제한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깨끗게 하심으로 나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기억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키고 가꾸지 못해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 이젠 생명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이 창조세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소서. 다음 세대에게 더러운 물과 오염된 공기가 아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새 희망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